가수 처음 와봤어. 아마 너만 달려 그랬나 보다. 놀러 왔어? 어, 아니, 서울에서 관광원분들이 계셔서 가이드 좀 해드리려고. 여행사 다녀? 아니, 인터넷으로 마을 홍보하거든. 그럼 계속 여기서 살아? 응. 잘 됐다. 그럼 나도 같이 껴서 다녀도 돼? 좋지. 따라와. 어, 교통사고로 좀 다쳤어. 아, 괜찮아? 오래됐어. 걸을 때 좀 불편한 거 빼고는 괜찮아. 천만다행이다, 그래도. 가. 얘가 김동수라는 사람이 살던데. 이게 다? 응. 굉장히, 그치. 어떻게 해? 이거 명장짜리래. 뒤에 살이 있고, 앞다른 강이 있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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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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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하하하하. 아멘 아 나 아까 딸깔 딸이 건넬 때 소리 안 났지 음 근데 진짜 그 돌깨 소리나지 않게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 그렇대 축하해 다 거짓말이야 애인도 없는데 사랑은 무슨 넌 실패한 걸 보면 짝사랑? 뭐 비슷해 너처럼 괜찮은 남자? 그 여자 눈 뼀다 아니야 말도 제대로 해본 적 없어 뭐야 남자가 돼서 대씨 해봐 그 여자도 같은 마음일지 어떻게 알아 그럼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잖아 누군지 몰라도 그 여자 되게 부럽다 그 여자 너야 야 놀리지 마 안 그래도 꿀꿀한데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었어 니가 내 첫사랑이야 놀리지 말라니까 가자 가다가 출출할 때 먹어 삶은 계란이야 아직도 반숙 좋아하지 그걸 기억해? 내가 쓸데없이 기억력만 좋아 찬호 치겠다 찬호 치겠다 잘 가 갈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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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